이게 주요했었거든, 전방 압박하는 게. 우리 선수들 몸싸움에서 절대 지지 않아요. 진짜 좋고 좋고 싸우네. 빨리 뛰어갑니다. 너무 던지는데. 자, 가자. 이거 너 물 때 됐어. 자, 케빈 갑니다. 좋아, 좋아, 좋아. 좋아해, 좋아해. 구원! 구원! Let's go, Jason! Let's go, Jason! Oh! Jason! Jason! You OK? Oh, Jason. 아, 좋아해. 오! 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아, 스탠더. 아, 저는 약간 이렇게 해서 걱정이 되는 게 초반에. 체력을 다 뺀까 봐. 네, 체력을. 레프, 레프. We wanna do that again and again. Let's go. Chris, Chris. 우리가 전반전에 약간 힘을 많이 써버린 것도 있네. 오버워크. 전반전에 약간 걱정이 되긴 했거든요. 너무 많이 뛴다 싶었는데. 아, 헤딩 좋았어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참. 첫 번째, 둘, 셋. 우리 둘, 셋. 오, 오. 아, 일이야 잘하네. 아, 일이야 잘하네. 지금 아브라함이랑 둘.